나야, 들기름. 들기름이요? 1번 요리부터 시식하겠습니다. 코에다가 좀 대주세요.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. 무 같은데? 뭐야? 너 아저씨. 응? 오, 뭐? 응? 무랑 구리랑 같이 이렇게. 이게 뭘 만드는 거지? 또 없어요? 살아있네. 부담없이 먹게 할 수 있느냐를 나 따졌어요. 응, 좋아. 아, 이게 너무 억지스럽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. 또 없어요? 아니, 일단 이거 쓰러질 것 같아. 다해요, 이게? 더 먹어볼 수 있냐? 이거 사람 미쳐요. 듣고 있으면. 끝났습니다. 거 참. 한 번만 더 먹으면 안 될까? 주고 싶은데 떠날 거예요. 일단은 인정. 흑백 요리사.